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동영상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재생목록 만드는 법을 배워볼텐데요. 스마트폰으로 재생목록 새로 만들기, 수정하기, 삭제하기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.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내 프로필을 터치하시면 내 동영상, 내 유튜브가 나오고 거기 오른쪽에 채널보기가 있죠. 채널보기를 터치하세요. 그러면 그 중간쯤에 동영상 관리 밑에 홈이 있고 홈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. 여기가 지금 내 재생목록 동영상들이 쭉 나와있는거에요.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동영상의 오른쪽에 점 3개가 있죠. 자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터치하시면 나중에 볼 동영상, 재생목록의 저장 이렇게 다 있는데 리본 모양 있고 재생목록의 저장을 터치해보세요. 그러면 왼편에는 내 동영상의 재생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는 플라우스 새 재생목록이라고 있어요. 그런데 왼편에 있는 내 재생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게 내 동영상의 재생목록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인데요.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체크를 없애면 이제 재생목록에서 지워진거에요.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해서 체크가 되면 재생목록에 이렇게 선택이 된거구요. 자 그럼 이번에는 새 재생목록 플러스 새 재생목록을 터치해볼까요? 그러면 새 재생목록 밑에 제목을 쓰라고 나왔네요. 자 제목에 뭐라고 쓸까요? 저는 학교라고 쓰겠습니다. 자 학교라고 쓰고 보니까 밑에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. 비공개는 나 혼자밖에 볼 수 없으니까 체크를 터치해서 공개로 바꾸어 주세요. 자 공개로 바꾼 다음에 만들기를 터치하시면 이제 학교라는 새 재생목록이 생성이 되었어요. 재생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. 라고 글자가 나와 있죠. 자 이번에는 위에 보면 홈 옆에 동영상 쇼츠 재생목록이 있죠. 여기에 있는 재생목록을 터치해 주세요. 그러면 여기 재생목록이 내 동영상에 재생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새로 만든 학교도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서울 장미공원에 학교라는 재생목록에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학교하고는 관련성이 좀 없어 보이죠. 그래서 이 학교라는 재생목록을 삭제하고 싶어요. 그러면 오른쪽에 점 3개를 터치를 하시면 삭제, 수정, 공유가 나와 있죠. 자 삭제를 터치할까요? 그러면 재생목록을 삭제할까요? 라고 묻죠. 자 그럴 때 삭제를 터치하시면 이제 학교라는 재생목록은 제거가 되었어요. 삭제가 되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죠. 근데 현재는 보이고 있지만 다른 화면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오면 삭제되고 없을 거예요. 자 이번에는 수정작업을 한번 해보실까요? 자 여기 아름다운 산책로 옆에 점 3개가 있죠. 자 체크를 하고 터치를 해서 아까처럼 삭제, 수정, 공유가 나와 있는데 연필, 수정이 있죠. 자 수정을 터치해 보세요. 자 그러면 여기 수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. 여기에 아름다운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공원 산책로로 한번 바꿔볼까요? 산책로 앞에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여기에 공원을 넣어 볼게요. 자 공원 산책로 아름다운 공원 산책로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저장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수정상 저장됨이라고 떴죠. 이렇게 해서 보면 밑에 다시 한번 볼까요? 자 학교라는 재생목록은 삭제되고 안 보이죠? 자 이렇게 해서 재생목록 새로 만들기와 수정하기 삭제하기까지 함께 해보았는데요. 네 여기까지 할까요?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